886 저차도 스바루 못 잡게 들어가서 또 886 사려고? 차가 좋다는 거는 확실히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차가 좋다는 거는 886 이들이 그냥 그래서 또 이상하게 생각한다 쟤는 탄력 해갖고 올까요? 나 방장이라 내가 나가면 안 돼 어디서? 일본에서 타는 건가? 86도 40만원대다 이러면 좋은 차 확실해요. 상냄이 상냄이 괜찮아요. 86도 45만원, 랠리카가 다 45만원인가? 랠리카는 다 45만원인가? 색깔은 못 바꾸네, 바로. 가수업도 바꿔야 되는데. 오, 참 저기 답이에요. 어휴, 그니까 저기 멈췄는데. 아휴, 그니까 저기 멈췄는데. 아휴, 그니까. 아휴, 그니까. 이게 비비님 안테나가 나는 빨갛게 하나밖에 안 떠. 이걸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, 랩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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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그렇게 떠요. 그죠? 비비님은 자기꺼니까 더 코너링이 잘되고 이런거 없나. 우리나라 한템 4개 있다든가. 하자마자. 그저 있을거야 아마. 그죠? 없을 수가 없잖아요. 그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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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1등하고 있다라 그래서 비비가. 아니 스타트도, 스타트도 바꾼 되는데 안 바꾼다니까. 아니 이거 1위 한 사람이 1위 하는 거야. 폴포지웃이냐. 하하하하. 좀 뭐 1등을 1등을 하셔야죠. 하하하. 랜덤이 없고. 이거는. 그. 그 뭐냐. 그니까. 전에 1등 한 사람. 뭐 이런 사람들. 를 아프면서 써줘. 순위사로. 누가 올랐습니다. 그러면서 1등으로 가요. 하이 1등을 한번도 안 해봤으니까. 이걸 알 수가 없지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여기도 잘 나가는데. 아 근데 이게 내가 볼때. 세바루가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인데. 어 근데 나 17히 갖고 왔는데. 17이 초기화되었어. 제장을 안내. зποト4 이 것도 잘 나가네. 으 으 이 번호 뒤에 그 까지 꼭 하면 되나 그 다음은 다 들어왔나 아니요 아 쇼키 님이 아직 안 들었구나 알게 저 아직 시작하는 들어갔어요 뭔데요? 도요타? 도요타? 아 이게 줄이 없었네요 좋은 차를 가지고 리듬을 못 했단 말이지? 이제 최고 속도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이러면서 돈이 700만원 될 것 같아 봐봐 아까 2등 한 애가 쟤거든 활력 3명이야 아 나 오렌지색으로 색칠했는데 어 나 꼴찌야 쇼키님 아까 몇 등 했는데요? 윗댕님 나갔다 오자 오 뭐야 와 차 다 부서졌어 아 일단 빠져나 오 2분 집 3등이야 달라 와 도요타 와 도요타 86 빠르다 차가 완전히 느낌이 틀리네 저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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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conditional itchen 야 나 엔진 망가졌다 아 난리 났다 이거 세 바퀴 짜리 인대 과정 그게 엔진 망가진거야 미션 나가 편리 나 왕마뜨리고 시작하는거 아니에요? 저희도 그래요 나는 첫판에 안부딪혔어 일부러 내 고기 꺾이는 데 그거 알아가지고 일부러 섰거든 두 번째에서 박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아 눈이 닿아서 차 돌었어 도요타팔룩 괜찮네 도요타팔룩 하나 사야겠다 그냥 내 고기 oro 좀 할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 도도를 줄이고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가서 날 치고 치고 돌아가고 새치기 음 전도 해야지 오 율랑의 온간만이에요 어 나 오르막길 못 올라가 얘가 큰일 났어 나 밀어줄게 밀어줄게 빨리 가시라고 빨리 가고 있겠지 아이고 빨리 가고 있겠지 또 내려가려고 하셨는데 어 어 가야 돼 아 아 문님이 계속 와서 한 번씩 때려받고 쳐지면 미치겠네 장난 아니야 내 뒤에 바로 뒤에 있어 쟤 아 문님은 벌어졌다가 와서 한 번 때리고 망쳐놓고 아 미치게 야 무슨 원수가 됐지 문님께서 아침이소 이제 아 아 지금 지금 4,5번 부딪힌다고 지금 역전을 당했는데 아 지금 제가 제가 칫발이 좀 약해요 지호 속도가 180 180으로 세팅했나 아 그런 것도 세팅하는 게 있어요 예 그리프트도 안 돼요 다운포스 만땅으로 해놔 가지고 무조건 그리프로 가야 돼요 아 아 이제 쟁가 트너링이 안된다 아 아 안낫혔다 파워받 놀게 될게 고맙습니다. 포커스 안해주는데... 네, 포커스 포커스 아마도? 포커스는 하나씩 같이 준거 아닌가요? 맞아, 줬어 오오오오오오 왜맬맬맬맬 응? 어! 어! 들어왔어 큰일 났다 아! 또 막혀서 돈다 아! 지겹다 아! 차가 안 돌아 못 이겨 죽바래서 아니 아니 방송은 방송은 억울합니다. 저 직진하고 있어요 제가 코레몬님만 이제 찍히면 돼 조직성은 금방 못 써요 오케이 직진 직진했으니까 밀리던데 밀리던데 조직성은 원래 엔진은 첫 번째로 첫 코너에서 해먹고 가는 거에요 연결출력 소련수면 코너 못 들어요 너무 빨라서 잘 망가진 거야 조직성은 어! 한 바퀴 더 들어야지 어우! 짓밟아서 밀리던데 로켓 로켓 아! 갑다! 아! 망했다 여기 아 이런 아 이건 오옥! 어, 살아 난 잘 가고 있었는데 예 아니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벽받고 있는데 independence 어딘지 벽받고 내가 가는 길을 막아버렸는데 예 무조건 누님 잘못했다고 그래 나도 그냥 그렇게 얘기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제 차가 가속이 빨라요 가속이 그러니까 이게 차가가 엄청 빠르게 쫓아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오오 최고속도가 느려요 대신에 180밖에 안 나요 아 지금 180까지 나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코스에서 하하하하 오예 마이트랑상자라 어어어어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 하하하하하 어후 마지막바퀸데 하하하하하하하 비빈이도 산들 하니깐 말을 안해 아니 아니 쟤는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최고 속도에서 딸린다 아 근데 쟤 잘해요 쟤도 어 뭐야 5 왜 같은 편 아니야 뭐 같은 클럽 아니야 아 재를 얘기하지만 애를 이기라 그래 아 잡초 저러다 쇼킹 잡혀 자 아니 내가 가야될 길도 거긴데 내가 가야할 길도 나이 일한 게 있는데 안 부딪히고 치워라 하려고 하는데 알았어 내가 꼴고 이렇게 이렇게 갈라 아니 내가 가야되니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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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래서 또 막했어 완전히 돌아버렸어 또 멘탈 약하시네 쇼킹이 붙잡혀요 지금 쇼킹도 지금 말이 없이 지금 TSO 겁내 쫓기고 있거든요 TSO 겁내 쫓기고 있거든요 TSO 겁내 쫓기고 있거든요 긴장해가지고 벽에 닿았어요 근데 저긴 안 하네 매너 좋아 예 매너는 좋아요 박으면서 투어를 안 해 또 미사일 산발 장착합니다 또 또 미사일 산발 장착합니다 또 아 마지막이네 없네 거기 따지면 인플레드 되게 대비 들어가는 거잖아 아 맞아 이게 아니라 그게 무슨 프링트가 우리가 뭐 있잖아요 등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던데 저기 페널티 먹었잖아 쟤가 페널티네 쟤가 지금 쟤가 페널티 우린 우린 나는 페널티 한 번도 없었어 페널티 페널티 그거 노란색이 복청을 하면 추월하지 말랄 때 추월한 거지 저 사람 매너 좋아요 지금 나 따라오면서 그 앞에 걸리니까 안 들이박고 또 줄이 있어서 아니 저도 비비 님을 안 부딪히고 추월을 했는데 와서 냅다 받고 가버렸어요 아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아 그쵸 자꾸 많이 부딪히니까 아무래도 작겠죠 이번에는 저거 합시다 도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쟤 매너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해 보자 아 아 쟤 매너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매너 좋은지 확인하려면 거기에 리브루 여기 길이 좁아서 아니 길 좁은데 있잖아 또 리브루는 너무 길어가지고 어디 하면 돼 어디? 길 좁은데 도쿄 익스프레스 아 거기는 재미없던데 그냥 빵빵이라 아 그럼 아무데나 해 나 아무데나 해 아무데나 해 아무데나 짧은데 짧은데 차 바꿔야 되잖아 차 차는 저걸로 바꿀거에요 지 지3로 할게요 일단 어 하 화장실 하다가도 되죠 예 네 미멘트 바꿀거야 어 한글이 안 나와 한글로 어떻게 해요 뭐죠 한글 바꾸는 데 있잖아요 L3 버튼 하지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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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티렉스 이걸 껐드니 그냥 차가 난리 나네. 와 안 되겠다 안 되겠다. 나갔다. 10분 이따 갈게요. 나 담배 한번 피고 올게요. 차 뭘로 해야 돼요? G3 G3 있는 것 중에서 고르면 돼요. FMA하고 TV가 있는데 TV가 뭐야? TV하고 FMA하고 있는데? 그거 뭔지 몰라요. 네 모르겠어요. 리산하고 콜백이 있는데 뭐 해야 돼? 아 콜백? 어떤 차가 좋은지 모르겠어요. 저는 리산이 편해요. 콜백보다. 리산 저기 저거죠. 그 뭐 나네고 아니야? 리스모. 리스모? 아니요 리스모 D가. 리스모 D 뭐라고 찍혀있어요. G3 리스모 GT3 NA24 보름이 있어요. 리스니 그런 차가 있었다니. 아 그 저기 이분이 저 그거 타요. 리스모. 리스모. 리스니. 그래요? 리스비씨구나. 라면이가. 네. 리스모. 네. 아 이게 새로 받은 거라거나 타고 있었구나. 라면이 뭐. 왜 오토드라이브지? 라면이. 라면이 스피트인다서 그랬구나. 아 내가 지금 라면 못하고 있는 줄 알았어. 아 누구였지? 어. 2분이 끝차가요. 뻥. 3. 자세를 되게 잘 잡아서. 어 뭐야 뭐야. 와ii. 오. 오우 슈키. 이 안 해 보여요. 오 쟤 왜 이렇게 빠르지 징발이? 오 망가져서 쏠려. 깜빡이 켜놔야죠 이렇게. 터치패드 하면 돼요. 차 안 바꾸면 답이 없는데 이러면? 차 사러 가셨어. 이 차 바꾼다는 게 잘못 나갔어. 진짜 왜 이렇게 빨라. 예? 아니 170km밖에 안 되는데. 이제 이제 비백. 154km. 160km인데. 237km. 270km. 240km 나와요? 뭐 무슨 차량인데. 이거 비밀해야 되는데. 이거 비밀해야 되는데. 안이 맥라넨이에요. 맥라넨 그러니까. 네 200이 안나오는데 나 이제 170 올라왔는데 2070